이탈리아 나폴리만 연안 동쪽 12km 지점에 있는 높이 1281m의 활화산입니다. AD 8세기 79년 8월의 대분화로 폼페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삽시간의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지하에 매몰되는 대참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곳곳에 연기가 나는 활화산입니다. 1631년에는 약 반년에 걸친 진동 후 폭발하여 주변의 주민 1만 8천명이 희생되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화는 1973-1979년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배수비오 화산 근처에 미국 제340폭격전대 소속 b-25들이 대량으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한창인 1944년 3월 18일에 배수비오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제340폭격대의 연합군 b-25는 화산의 거위기술계 주둔하고 있었고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80여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폭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폭발한 지 70년이나 약 이것으로서 엔터가 휠디아